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4회 수질환경기사 법규 부분이에요. 자 81번 기출문제 볼게요. 자 방지시설 면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이 기준이죠. 자 수질활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때 그 다음에 전량을 다른 데 위탁해서 혹은 전량을 재이용하는 방지시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설치 안 해도 돼요. 틀린 거 찾아봅시다. 항상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맞고요. 새로운 수질 물질이 발생됐대요. 이때는 설치해야 되겠죠. 새로운 거니까. 그죠? 전량미터, 전량제이용 맞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2번 비저모염 저감시설 설치기준에서 자연형 그중에서 인공습지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보통 비저모염 저감시설 그러면 자연형 시설이냐 아니면 인공형 시설이냐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하는 거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그 중에서 더 세분화된 시설 기준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담만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정답 3번이죠. 경사가 0.1.0에서 5% 아니고 0.5에서 1%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83번 문제는 맞추셔야 되죠. 초과배출 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초과부과금 그러면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 초과배출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수운이냐 카드물이냐에 따라서 1kg당 또 종류마다 부과금이 다르죠. 그리고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그 다음에 여기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해수별 부과계수 그래서 여러 가지 부과계수들이 붙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는 연간 매출액은 상관없습니다. 매출을 많이 하는 건 부과를 많이 하고 매출을 적게 하는 사업자면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초과배출금 부과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그 기준보다 더 오염을 많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업장이 뭐 매출이 많든 크든 상관없이 어때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간 매출은 상관없어요. 4번이 정답이에요. 84번 사업장 규모별 구분에 이제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네요. 최초 배출시설 설치와 가시의 폐수 배출량은 사업 계획에 따른 뭐를 기준으로 예상? 예상? 뭐가 될까요? 예상?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 비슷해 보이죠? 예상 폐수 배출량, 예상 하수 배출량 다 같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 용수를 쓰냐?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요. 1번 정답 85번 이거 별표 3개짜리죠? 초과부과금 산정 시 kg당 부과금액 순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여러분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특정 유해물질이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수은, PCB 그래서 피지카예요. 그죠? 아니, 수피카 그죠? 수피카, 크세세 수피카, 크세세 그 다음이 패시윤합 비군데 여러분 착각할 게 뭐냐? 이거 지금 5만원이거든요. 크롬은 지금 7만 5천원이에요. 누가 더 커요? 구리보다 크롬이 더 큽니다. 그래서 수피카, 크세세, 패시윤합 비, 그 다음에 크구가 가야 돼요. 크구, 망아, 총총 그 다음에 이거 나눠줬죠. 우리 이번에 유기물질이 TOC로 할 땐 450원 유기물질로 할 때는 BOD, COD로 할 땐 250원으로 나눠줬어요. 그죠? 그래서 수피카, 크세세, 패시윤합 비, 그 다음에 크구, 망아, 총총 그 다음에 어떻게 외워줘요? 유기물질은 TBCS TBCS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외우는 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 볼게요. 수, 수은이죠? 수피카 가장 높은 거라고 했으니까 수, 피, 그 다음 카예요. 그죠? 그러니까 카드미언 나오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수, Field Thanks & 수, 고alon 수, 고마우 수, 고마우